보면서 또 뭐. 하나, 둘, 셋. 넷, 눌러주세요. 넷, 눌러주세요. 저게는 둘. 나는 가슴이 없네. 넷, 다섯, 다섯, 다섯. 저도 없어서 안 가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여덟. 다 알았습니다. 다! 그래서 이크에크는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그렇지. 이쁘, 이쁘, 이쁘. 하!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고, 뭐니 나. 에이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너, 저런. 걱정, 걱정. 교로 간다. 아이쿠. 까불래. 이쁘. 아, 그럼 춤이 안 나아, 이거 왜. 그럼 이제 움직여 봅니다. 자, 우리 개. 개가 이렇게 놀듯이.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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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솔직히 말해 이거 택전에서 가져온 거지? 이거 택전에서 갖고 온 건데 어 뭐야? 이거 뭐죠? 뭐죠? 갑자기? 이거 뭐죠? 뭐죠?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인다 이거는 저희 막맘이 안무가 있어요 막맘이 안무가 있어요 막맘이 안무가 있어요 약간 엄지 같은데? 막맘이 안무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엄지 같은데 이건데? 통실 때도 이렇게 빡 오와와 이게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운을 돌려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거죠 자 한번 봅시다 선생님에요 그렇죠 그게사 너, 왜 여기. 어머, 어머, 어떡해. 우와, 우와! 우와! 받아, 받아! принplain.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완전 열었어. 이때 잭슨이 도착했습니다. 이겨줘. 우리 샘 좀 이겨줘. 우리 기가 많이 죽어있어 지금. 알겠어. 이제 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둘만 지금 약간 좀 혼나고 있었어. 계속 졌지. 조금 이기겠습니다. 같이 조심해. sagnaib, sagnaib. 하나 더 모르게 되겠네. 20년째 특연을 tried in su training 선생님의 고면도 동작. 오우! 우와!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자, 시범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나 친구. 화이팅. 18년 핏견 수련자와 마샤라츠 잭슨의 패트. 택현이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런데 택현이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특견 기술을 배워보었네요. 요소는 품발끼 배웠죠. 그다음에 하체 공격하는 것을 딴죽이라고 합니다. 딴지 거는 기술. 딴죽. 그다음에 발차기는 발질 기술. 발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을 손질 기술. 손질. 제일 먼저 발목을 치는 해목치기라고 합니다. 잘록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해목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보세요. 얼음발로 해보세요. 자 요구를 이렇게 밀면서. 오오오오오오. 지금 생각 못하고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할 줄 알았죠. 약간 화났습니까 아닙니까. 화났어갔죠. 선생님이라도 얘기를 좀 확인해 줬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은 2층에서 떨어지도 안 다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른 선생님을 찾아봐요 다른 선생님을 내가 알아봤을 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핵경선생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내 보겠습니다. 자 즉선 나와볼까요 오른발 내보세요 오른발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자 딴죽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실제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가치게 할 테니까. 아하하하하하 맘해! 우리 잭슨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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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 이제 뭐가... 몸을... 안 아프죠. 굶실 앉아서 앉으면 힘이 3배로 증폭이 됩니다. 앉아서 올라오면서 발바닥을 밀어줍니다. 발바닥으로 발목을. 엑소. 동시에 천천히 천천히 가까이 들어가면서 몸으로 갖다 붙이면서. 오케이. 엑소 나 나 안 달려. 여긴 다 verg어간 거 아니야? 액커 액. 아 아아. 발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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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확실히 남자들이랑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발차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제곁차기. 굶실 안점에서 올라갑니다. 준비!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까? 네! 어!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남자나 봐. 조금 설레. 지금 다지 괜찮은데? 발속이? 미안해. 잠깐 놀게. 잠깐 놀게. 놀다 와. 자, 다음. 발로 밤을 때리는 거. 발따기. 발따기? 같이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교교 두 사람. 시작!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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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 기분이 되게 나쁘다. 어, 기분이 되게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제가 한번 맞아볼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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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력! 아, 의외! 야쐈아! 아! 아, 야쐈아! 아, rahat!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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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U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흡! 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데요? 아, dever이다. 여기서 멈추기가 힘든 거 같아요. 오빠가 안댄다고呀? 으하하하하하하하핳핳 specifics specifics trucks came along too mı? 아하하하하하핳하핳 kryטicken 뭔가 그거 알아요? 스파인들이 얘기 많아? 뭔가 장마 막퀴 겁나 내리고 그 다음날 하시는 게 나아요? 오빠 오빠 느낌? 아니 지금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오래 했잖아 지금 저 안에 따로 올면 오빠 발도 제이크 180이래 190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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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원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목소리가 이런 발차기가 없어요 택견만 겨측이라고 하는 발차기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가까이 붙어있는데 이 사람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네 아 되네요? 우와 와 초보 때 되네요? 결정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와 멋있다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택견을 가지고 주근이 박근이 겨루기를 하는데 발등밟기 대결을 해 볼까요? 네 어 아 아 아니란 왜 잘가, 잘가! 파이팅! 파이팅! 아, 빨리! 오, 나한테! 오, 나한테!